안녕하세요 성성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모닝 구문, 구문 수업하고 있고 또 전교 수업에서 여러분과 같이 구문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계셔서 요즘 행복하게 보람찬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구문엑스 두 번째 교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문엑스 두 번째 교재를 어떻게 공부하셨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를 소상히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되셨으면요 화면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실게요. 요즘 이런 문제 겪고 계신가요? 단어는 알겠는데 해석이 안 돼요. 문제를 푸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답답하죠 이러면.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문법도 독해도 어느 하나 성적이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힘들죠.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구문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그 구문을 구문엑스 7공식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구문엑스 어떤 과정인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는지 소상히 지금부터 한 단계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문엑스는요 딱 해석하는 방법을 7가지 공식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떠올려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고요. 자 직관적입니다. 어떻게요? 위치 기반으로 가니까요. 문장이 앞에 나오면 무조건 1번 공식. 문장 앞에 뭔가가 또 나오면 3번 공식. 이렇게 문장의 어느 자리에 뜨면 몇 번 공식. 몇 번 공식. 딱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공식이요. 1공식부터 7번 공식까지 함께합니다.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1번부터 7번까지 공식 중에서도 사실 전반부의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후반부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위치 기반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직관적으로 7가지 공식만으로도 문장을 반드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지 시스템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건데요. 자 저희가 이 구문엑스 앞에 부제가 16일 만에 읽게 되는. 16일 만에 읽게 되는? 이게 가능해? 아니요.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16일 아니고요. 8일입니다. 구문엑스는 실제로는 8일 동안 진행하고요. 구문엑스 이전 단계인 독해를 위한 핵심 문법 비주얼 G가 8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8일 동안 구문엑스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위치 기반으로 반드시 문장을 읽게 되시는데요. 자 그 단계에서 첫 번째 위치 기반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헷갈릴 이유가 없이 해석은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정확성이 높아지고요. 자 그리고 공식별로 짧은 문장이 아니라 점점점 문장이 길어지는 학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긴 문장을 확실히 잡을 수가 있게 되죠. 짧은 문장부터 긴 문장으로 점점점 늘어난 단계를 2단계에서 겪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긴 문장을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되었는데 자 이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속독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도를 위한 잡기 훈련까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정리해봐요.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고요. 긴 문장에 대한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긴 문장을 빨리 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1단계, 2단계, 3단계의 구문 X만의 학습 시스템이죠. 이렇게 하면 문장을 못 읽을 수가 없고 느리게 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3개의 단계를 함께 하는데요. 자 실제로 우리 교재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먼저 위치 기반. 이게 제가 한국에 있는 모든 구문 책을 다 확인해봤어요. 작년에 저희가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방식, 직관적인 위치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생각할 이유가 없이 보이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주어의 자리에 X가 와. 전 우주에 이 7가지 방식으로 무조건 해석할 수 있어.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그 주어, 그 주어에 해당되는 7가지의 단계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속에서 다 싹 다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2단계와 3단계에서 해석법을 직접 적용하면서 반복 훈련하실 수 있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반복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1단계 이후에 2단계에서는 공식별로 문장의 확장 원리를 학습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장을 정말 속속들이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 문장의 확장 원리인데요. 문장의 확장 원리는 실제로 아주 짧은 단계의 문장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통통해지는 과정을 직접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그 단계에 대해서 분석을 해나가는 건데요. 문장이 아주 짧은 문장이 이렇게 살이 쪄요.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오릅니다. 이런 과정들을 3단계로 공부를 합니다. 분석을 못할래야 못할 수 없게 속속들이 뼈에 살이 붓고 피부가 붓고 거기에 다시 모공에 털이 나는 과정까지 3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분석하는 단계를 단계 단계 단계별로 긋게 됐는데 이 3단계의 문장 이렇게만 하고 지나가면 너무 아쉽죠. 해당 3단계의 문장이 실제 시험에 나오는 수준의 긴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긴 문장을 여기서 단 한 번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더 반복하는 거죠. 자 실제로 앞서서 여러분이 공부했던 그 개념이 여기, 여기, 여기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3단계에 해당되는 문장 그것들만 세 번 더 반복하는 훈련을 여기서 또 함께 하시는 거죠.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런데 혹여라도 선생님 제가 단어가 아직 좀 약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른쪽에 단어가 모두가 다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어는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꾸준하게 문장과 단어 학습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교재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틈없이 화면을 보시는 그대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단계 문제량을 세 번이나 반복하니까 좀 익숙해졌어. 자 그래서 이제 잘할 수 있게 됐고 정확해졌어.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단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문장들을 개념 하나에 바로 그 개념을 연습하는 단계가 아니라 바로 랜덤으로 랜덤으로 섞어서 무작위로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당연히 여러분의 순발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석 속도는 급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 단계까지 겪었을 때 시험장에 들어가서 속도와 정확성 모두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단순하게 문장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공부했었던 문장 공식들을 여러분이 직접 써나가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내가 1-3번이 적용이 됐다. 1-1번이 적용이 됐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속도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정확성과 속도 둘 다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만큼 저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까 만든 사람으로서 고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좌문 우회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강의를 들으시거나 개인 공부를 하시거나 내가 이 분석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시고 싶으시죠. 그런데 저 끝에 있는 정답지 불편하죠. 좌문 우회 자 왼쪽에 문장과 그리고 오른쪽에 해석을 두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은 그대로 오른쪽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내가 손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형광펜과 끊어 읽기와 주어, 동사, 목적을 좀 키워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문장에 대한 주목보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우회, 오른쪽에 해석 파트를 통해서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질문이 가장 많았던 부분은 좀 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 주제에 해당이 되는, 개념 주제에 해당되는 것들은 형광펜으로 꼼꼼하게 체크해놨기 때문에 못할래야 못하실 수 없게 오른쪽 해석편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자 이래서 좌문 우회로 공부하시면 좀 더 편하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대표 문장뿐만 아니라 전 문항에 있는 문장들을 분석해놨습니다. 자 분석의 과정은 조금 전에 여러분 한 번 더 보셨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공부하실 때 도움을 많이 얻으신다고 하신 부분이 바로 직독직해, 유연한 해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직독직해, 유연한 해석 자 내가 실제 독해에서는 바로 유연한 해석을 갖기 전에 직독직해, 즉 끊어 읽기를 통해서 이 단위별로, 이 단락별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나가시는 거고요. 그걸 한 번 더 우리나라 말로 매끈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유연한 해석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내용 파악을 하실 수 있는 유연한 해석 부분까지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직독직해와 유연한 해석을 번갈아 활용하시면서 문장에 대한 파악력, 그리고 문해력까지 잡아 나가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파트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 편하겠죠. 어떻게 공부하면 더 편하실까? 고민해서 직독직해, 유연한 해석 모두 다 담았습니다. 자, 2025 구문 X, 2024 구문 X와 어떻게 달라졌는가? 2025 구문 X는 훨씬 더 더 좋아졌고 훨씬 더 더 여러분이 공부하시길 편하게 강하게 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달라진 2025 구문 X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 구문 X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 2025 시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2025 시험에 관련돼서는 1차와 2차에 걸쳐서 벌써 변경하겠다는 예상 문제가 두 차례나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직무 관련된 부분의 문항을 묻겠다라는 것이 인역체의 입장이고요. 자, 그렇다면 문풀 단계에서 직무 관련된 걸 내가 연습하면 되나? NO! 그 전에 먼저 문장 단위부터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직무 관련 소재의 문제에 앞서 문장에 대한 해석 훈련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민원대응, 정책기획, 부처별 업무, 조직관리 등 다양한 문장의 소재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연습하기 때문에 독해 단계 전부터도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에서도 일기능력, 즉 추론능력에 관련한 문항을 묻겠다라고 이미 공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2025 구문X에서도 역시나 여러분에게 추론 훈련을 하실 수 있도록 세팅을 완료하고 2025편에 출간됐습니다.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추론능력에 관련된 문장들이 그 해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실제 2025 구문X 수업 중인 모습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실 때 보시면 이 아래쪽에 추 그리고 신이라는 부분 보이시죠. 신은 말씀드렸던 신유형, 직무 관련된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이유, 문풀 단계에 있어서 앞서 준비를 시켜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유입니다. 자,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직무 능력에서 이런 부분에서 연결된 지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장입니다. 라고 제가 짚어드리죠. 자, 그리고 여기 추론형.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자, 읽기는 읽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문장의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무슨 의미이고 이후에 앞 또는 뒤에 어떤 이야기의 문장들이 더 나오거나 배열될 수 있는지를 강의 중에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해당되는 문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요. 뒤에는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앞선 내용에 이런 얘기가 더 나올 거고요. 자, 뒷 내용에서는 이런 식의 전개가 예상됩니다. 라고 해서 하나의 문장이 보이지만 그 문장 전후의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추론해 나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 바로 2025 구문엑스 추론형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겪으시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인형처에서 발표한 문항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문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2차 예시문항 19번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빈칸 문항이에요. 해당되는 빈칸 내용을 보시면 뒤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자, 결과적으로라는 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후반부가 결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쪽에 있는 결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읽으면 우리는 글을 이래서 역으로 앞에 있는 원인에 대해서도 추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가 될까요? 추론형 문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그 추론형 문장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입니다. 자,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는요. 어떤 사람들, 직업을 잃었던 사람들 하나의 산업에서 직업을 잃었던 사람들은 두둔 두번 끊고요. 그들은 final job 직업을 다른 영역에서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머, 재취업. 오케이? 재취업.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취업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는 앞서서 뭐가 있었을까요? 재취업할 일자리들이 흔하다는 것 즉, 재취업할 일자리가 흔하다는 건 결과적으로 산업 전체에서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higher demand for labor. 노동에 대한 더 큰 수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재취업이 가능하게 되는 그 결과를 통해서 오케이? 결과, 결과. 결과라면 앞쪽에 무슨 내용이 나올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추론형입니다. 그런 과정들도 우리가 문장 단위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또 그런 논리사고 과정도 제가 또 여러분이 잘하잖아요. 자, 그런 과정을 수업시간에 자연스럽게 녹여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구문핵수를 봤었을 때 여러분, 이건 몇 공식이냐면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이건 1-4번 공식이에요. 주어가 길어신. 1-4번 공식이고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요. although 이후에 절이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짚어드릴까요? 문장 끝에 하나가 다시 나오게 되죠. 그럼 얘는 1-4번이 아니라 5-5번이에요. 아무리 긴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구문엑스 앞에서는 분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칼 같은 분석에 추론까지 한 숟갈 더하게 되면 빈 칸도 바로 한순간에 답이 나오죠. 자,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지만 득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역할이 바로 추론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 구문엑스를 통해서 성적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 주셨던 여러분의 이야기를 잠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생분들의 찐 후기! 자, 오른 성적이 안 떨어지는 게 놀라울 정도 구문엑스는 신세계예요. 음, 감동. 자, 독해는 먼저 구문엑스에서 문장이 너무나 쉽게 읽히는 신세계를 경험하였습니다. 영어가 발목만 앉았기를 바라던 제가 6월 모고가 말하면 어려워부터 6월 모고가 지나가면 어려웠던 영어 킬링 문제를 접할 일이 놀랍게도 이 킬링 문제가 읽힙니다. 그렇죠ererajord. 그리고 정답도 맞춥니다. 정말 스스로 놀라왔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어요. 오늘 지방지 시험까지 보고 왔는데 전혀 안 쫄렸어요. 진짜 잘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자, 수능 때 우리 못 만났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에 우리 만났으니까 좋은 결과 낸 걸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해요. 자, 노답이었던 독해. 아, 그죠. 구문엑스로 소름돋고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와우. 자, 노베라는 단어도 몰랐던 찐영민이에게 아, 노베도 몰랐어? 그럼 진짜 찐영민이, 영어 어린이 이렇게 줄여서 말씀하시죠. 자, 제가 최종 합격으로 그렸습니다. 초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육상을 했던 선수였습니다. 자, 짧은 문장도 읽을 수 없었던 제가 구문엑스 강의를 들었는데 수업을 이해하고 문장을 분석할 수 있어서 소름돋았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찐 후기들 속에 구문엑스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더 좋아지고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찐 후기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빠르게 출간을 하자마자 개정이 아니라 첫 출간을 하자마자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책이 너무나 빨리 매진이 되니까 어떤 학생이 제보를 주셨는데 정가 2만 7백 원이나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어, 그런데 중고 거래가 12만 원에 팔리고 있대요, 여러분들. 어머, 어머, 어머. 2025 구문엑스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2025년도 교재로 공부하실 수 있게 준비하고 그리고 마련했습니다. 2025 구문엑스는 출간 이후에 여러분의 이런 후기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더 강해지고 그리고 더 많은 애정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반드시 저는 화면을 보는 당신이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분석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어디서 공부하시든지 영어 문장으로 자유롭고 그리고 영어 과목이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제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